ROCK IT ON! 여러분 재밌어요? 저희 이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이 새벽에 여러분이 오늘 저희들에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희가 저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저기 해가지고 시의 별이 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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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변신하지 내 손에 내 손에 넘치고는 찢어버려 그릇으로 채워 지금 중요하지 않다 오늘밤은 이 왕대로 돌아 oh 나는 신대된 러브에 깨끗이야 깨끗이야 너밤은 숨을 떼지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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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신대된 러브에 깨끗이야 깨끗이야 더워도 집에 가지않어 oh 네 저희들에 뜻이 다 소외가 팔을 쉽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있는 분들 있으시고 지금처럼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때까지 지치기 바랍니다 정말 잘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노릇노라 연애장 문을 닫아 책을 꿇다 미쳐 오늘 밤에 잘 보자고 유리구두 던져버려 맥말로만 숨쳐봐 남의 시선은 신념 꺼버리고 오늘 밤에 니와 배로 놀아 나는 신결의 라멘 약자시간 너무도 잠든 소리 틀어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나는 신결의 라멘 백두 시간 너무도 집에 가지 않아 네 바로 밤에 구름 따위로 벗어서 던져 종류 일별 피해토록 신결의 라멘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나는 신결의 라멘 백두 시간 너무도 창을 지지요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나는 신결의 라멘 백두 시간 너무도 진행하지 않아 백두 시간 너무도 행동 백두 시간 너무도 행동 백두 시간 너무도 되 ли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대 시인들의 러브 그대 시인들의 러브 그대 시인들의 러브 오늘도 이렇게 저희 6시 최근 찾아주신 모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대로 코너모션 가져라! 정말 이렇게 일주일의 마지막 날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내일부터 또 여러분들 좋은 기운 가지시고 힘내셔서 되게 열심히 하시다가 저희를 또 부러 와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 퇴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